매일매일의 학습지 49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문사 뒤에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다. 그죠? 자, 이거는 EWH가 나왔을 때 2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EWH가 뭐가 된다? 어문사가 되는 경우고요. RNG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된다? 얘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다. 그죠? EWH 뒤에 부정사. 그죠? EWH는 뭐한다? 명사는 앞에서 구매주고 명사 부사인 경우는 EWH가 E에서 구매준다. 그죠? EWH 부정사. 자, 이렇게 되세요. 그죠? 절이 되는 경우는 그죠? 절이 되는 경우는 그죠? 절, 아이와 그죠? 여기 부정부가 없죠? 이 아이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말해도 무엇을 할지를 그죠? 이따 뭐한다? 목적이 되는 경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 to do? 다 뭐로 쓰였다? 어문사로 쓰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그죠? When, reading, book. 내가 책 읽을 때 행복하다. 이런 경우는 뭐죠? 이 동사가 말해다워, 모른다, 알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접속사가 되고, ING를 사용. 어, 죄송합니다. ING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이 책은 너무 작습니다. So that이죠. 그죠? 나는 그것을 내 소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퍼 디오죠? 횡령사나 부사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For me to pick my pocket. 자, 여기서 보시면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 That이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그죠? 동사가 한 개, 두 개 남았죠. 그죠? 그럴 땐 뭐한다? 앞에 남았던 그죠? 이 더블을 썼던, 이렇게 써줘야지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됩니까? 동사가 하나 나왔죠. 그죠? 동사가 이렇게 하나 나온 경우에는 그죠? 앞에 나왔던 무엇을 그죠? 이 대명사 IS을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그죠?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전에서는 그죠? 앞에 나온 대명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퍼 투 부정사를 먼저 볼 수 있다. 그죠? So as to 부정사로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경찰관은 어떤 경찰관 억류했던 자동차를 그죠? 위반으로서 그 Ordinance 그죠? 법령 위반으로서 그죠? 자동차를 억류했던 경찰관이 주어져는 모른다.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모으는지 그죠? How to collect 그죠? 어떻게 모으는 건 나한테는 모르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어문사를 써져요. How to collect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고 그죠? 변결이네요. 그죠? 전송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면허증의 데이터를 그죠? 어디로? 서버로. 경찰국에 있는. How to collect 이런 거예요. 그죠? 보세요. 나는 모른다. 그죠? How to dance. 춤출 줄 모르고 어떻게 춤을 추는지 알고 춤 못 추는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How를 빼고 그냥 적었다. 아니요? 뭐가 됩니까? 춤을 모르는 거예요. 춤추는 거잖아요. 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춤을 잘 춘지 못 추니까 How to dance가 되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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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무뚝뚝한 고용인들은 대개 뭐한다? 고려된다. Be considered. 그쵸? 고려되어집니다. 뭐라고? Uneducated. 교육받지 못했고. Uneducated. 경험이 없고. 그리고 무례하다고. 백렬이죠. 기역, 미역, 디근도. 그쵸? Uneducated. D에서 꾸며주죠. 그쵸? 충분히. 마련로. 투부정사. Uneducated. Uneducated. 뭐할 정도로? Relider. 조소당할 정도로. 그쵸? 옛날 방식이라고. 그쵸? 옛날 방식이라고. 그쵸? 옛날 방식이라고. 그쵸? 디테일이 마다. 구급하다. 억류하다. 그쵸? 인턴이라든지. 그쵸? 컴파인이라고. 그쵸? 구급하다. 억류하다. Not place under arrest. 그쵸? 트랜스미신보다 전송하다. 그쵸? Uncured. 그친 무뚝뚝한 상스러운. 벌글러. 그쵸? 브루시. 그쵸? Curse. 그쵸? Relide. 조롱하다. 그쵸? Ashram ice. 그쵸? 리큘러. 그쵸? Sneer. 그쵸? 조소하다. 나는 모릅니다. 그쵸? 무엇인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쵸? 음운사, 주어동사. 나는 뭐한다? Look up. 그것은 뭐다? Look up. 뭐다? 사전에서 찾아보자. 사전에서 찾아봐야 된다. Make up fun up은 약올리다. 네가 그를 약올리면 너는 뭐한다? 그의 감정을 선하게 하는 것이다. 그쵸? 역시 반복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어휘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